자 오늘 차량은 티볼리이고 티볼리 몇 년식이죠 2020년식 주행거리 얼마나 됐어요 7만키로 이 차량 오늘 어 고스트 알파 배기 8장만 할거구요 사장님 전에 차량 했던게 뭐였죠 SM3 아 네 SM3 하시고 오늘은 사모님 차량 일단 배기만 먼저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고스트 알파 배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샘이의 장성 샘이의 장식 샘이의 장식 샘이의 장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